선수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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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물 주세요 해물 주세요 해물 주세요 하고싶어 하고싶어 두개씩이나 내가 잘못 던졌다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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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자동업 떨어졌다 실수다 이건 나의 실수다 들어와 들어와 선생님 발 뛰어넘는 프리스타일 들어와 들어와 귀여워 이건 뭐야 귀여워 레즈 오늘 시소 한번 해보자 오 시소도 있었네 저희 시소도 같이 시작할까요? 시소도야? 점점 장미에 참을 내고 있어 사람들이 하고싶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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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가 있어 순서가 appreciative 고마워 연기 야시스 됐다 그렇지 이거 있다 이거? 그래 그거야 그렇지 대맛이 다 올라갔어 빨리 배운다 예스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렇지 끝났어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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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넘지 말고 그렇지 처음에 저 상태도 못 올라갔어요 그럴 거 같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다시 내려가자 그럼 내려가자 그렇지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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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너무 빨로 내려가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빠지면 안 되죠 예스 내려가 안티 어떻게 해야 돼 규칙을 이해해 규칙을 이해해 예스 셔 셔 셔 더 하겠다고 하자 연애 연애 좀 쉬었다 하자 너희들 하품했어 분명히 공부하는데 너희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 지금 생선을 같이 안하고 요정만의 오래가 지났어 이제 베티랑 레오랑 한번 트윗다이빙부터 레오랑 준비 완료 요정 도착하자 여행